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 금요일 불금인데요. 또 방송같이 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51% 하락 코스닥 1.26% 하락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GDP 1분기 역성장 0.3% 오히려 빠꾸로 성장이 아니죠. 빠꾸했다는 그런 뉴스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이 좀 시원찮게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여러가지 삼중고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수가 막 흔들림이 심해요. 흔히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만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결국 미국만 좋지도 않아요. 유럽도 괜찮고요. 중국도 뭐 며칠 최근에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지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대만 다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유독 약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장 초반이 아니라 주 초반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부터 기준으로 하면 15일 올랐거든요. 그래서 7일 정도 이번 주말까지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큰 무리 없다. 그것을 제시한 권력은 20일 정도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했는데 일단은 무리가 생겼어요. 그러나 피보나치 조정권 때에 의하면요.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폭에 어느 정도에서 멈추느냐 조정을 멈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후에 주가 흐름을 간파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 권력이 38.2%입니다. 여기 21권 그래서 21권만 적당히 크게 안 무너뜨리고 적당하게 이번 주말까지 조정받으면 날짜도 7일 매치되고 그럼 그 다음 주 정도는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대박 깨기 시작하면서 너무 세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38.2% 50% 61.8%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권력에서 아래골이 딱 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피보나치 공부 많이 한번 해보시고 종목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비교적 아 여기 권력이 38.2% 50% 6.18 지점이 한번쯤 수돗했다 가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력에서 그래도 아래골이 좀 달아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쉽게 던지지 않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가 크지 않아요. 여기 이전에 들어올 때 얼마씩 들어왔습니다.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2천억 천억 뭐 지속적으로 2천억씩 계속 쭉 들어온 반면에 여기 아직까지 다 합쳐도 겨우 2천억 됩니다. 매도행거 그죠? 2천 한 2백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주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장 초반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항상 기간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줘요. 이거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분석이 좀 더 할 줄 아느냐 이런 분석이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망에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매도 나온다고 겁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후들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매도세가 생각보다 세지도 않고 매수세 전환도 많이 하고 막판가가 자꾸 기간 물량도 자꾸 받아준다 이거죠? 아니 시장을 떠나고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야 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던져요. 다만 최근에 코스닥은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적 잘 지지하던 권장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는데요. 왜? 수급이 안 좋으니까 기간 외국인 다 던지니까 그런데 코스피는 물론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외국인이 조금씩 받아줘요. 기간이 대박 던져서 그렇죠. 자 그래서 선물도 외국인이 비교적 매도는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모를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던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켜보는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날짜도 15일 상승폭에 절반 권역 정도인 7일 정도로 조정받았는데 스무스하게 20일까지 안 깨고 받았으면 382 조정이면 베리구스로 위로 강하게 갈 텐데 밑으로 확 깨버렸으니까 강하게 가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2200 권역인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제 지지하던 이평선이 밑으로 깨지면 뭐로 바뀐다? 그렇죠.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락하던 추세 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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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추세선을 쭉 연결하면 돌파를 했었는데 지지를 못하고 그냥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강하게 가는 건데 깨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주에 장을 받긴 받을 거예요.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반등 못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냥 단기적으로 상당히 낙폭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밑으로 만약에 세게 깨고 내려가면 이제 좀 던지고 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등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돌아서고 수익권으로 충분히 돌아서 설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나던 것 좀 토해내고 약간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주 우리 포커스는 어디 맞춰야 된다? 저점인 2165는 깨지 말아야 되고 위로 강하게 돌파할 때 외국인도 들어와야 되지만 기관이 좀 매도하던 것 좀 멈춰줘야 돼요. 지금 너무 세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 같이 동반매수 들어오면서 쌍걸리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다음주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정석적인 흐름으로는 상당히 2200대 정도의 저항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코스닥도 오늘 그냥 힘없이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60일도 다 터치하는 스트레이트로 장대엄봉 3개 떨어지면서 추가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권력인데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광판 먼저 한번 보자면요. IT 전기전자가 조금 약세입니다. 거의 지금 시장에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IT 전기전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IT 전기전자다? 여기 그죠? 여기로 지금 기강의 의원들이 물량이 여기를 사주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여기를 사주면서 집중적으로 막 매도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 들어왔다 매수세 들어왔다 하면서 시장이 등력이 막 혼조세에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안 던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시장 전반이 다 무너지면서 막 우룩 빠지는 조짐 보다는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그죠? 이런 전기전자에 막 등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SDI를 갖고 있습니다만 SDI 주가가 양호하거든요. 하이닉스는 실근 차익 실현하고 위에 조금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부위는 크게 여동치는 부위가 비교적 별로 없는데 IT 전기전자 쪽으로 좀 여동이 많이 친다.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여디디아님은 새로 왔는데 보이시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가 갑이네요. 그죠? 건설주가 갑이고 남북경예병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중국 면세점하고 화장품 계통으로 면세점 계통으로 조금 비교적 강세인데 화장품 조금 쉬어가는 것 같구요. 나머지 특별히 좋은 색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이 광세를 보여요. 셀트리온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2만원에 던지고 21만 천원 2천원 2천원권에 관심이 됐는데 21만 2천원권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장 장 초반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 대기하려고 했는데 장 중간쯤 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반등은 한번 나오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셀트리온은 크게 안 무너지겠다는 어느정도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매수 들어갔어요. 드디어 닥터케이크 입에서 셀트리온 4 소리가 났는데 위로 올라가야 좋은데 그죠? 그래 거품을 안 무는데 세부정복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요동도 치고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이 올텐데 일단은 흔들림 있긴 하나 견딜 만한 정도의 상황이다 싶어서 일단 홀딩 했습니다. 전부다 자 신세계 자 여기 위에서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으나 시장이 워낙 흔들리는 것치고는 그래도 견조해요. 자 오늘도 기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비교적 있는 종목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유한양행 마찬가지로 오늘 좀 안 처졌으면 좋은데 좀 처지긴 했습니다. 그죠? 비교적 바이오 쪽이 좀 쉬어가는 형국이고 아직까지는 좀 견딜 만한데 밑으로 더 처지면 주가 모양 안 좋아져요. 월요일에 반드시 반등세 나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물량 좀 줄여나갈 겁니다. 일진다야 아 이게 미치겠어요. 진짜 여기까지 10% 먹다가 다 토해냈거든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물론 추가 매수연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뭐 안 맞는지 유독 시일이 안 맞는지 그죠? 여기서 참 챙겼어야 될 법도 한데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시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밑으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오늘 또 4% 마이너스는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러나 수소차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다시 돌려내려는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더 들고 와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여기 지지권 어느정도 눈에 딱 보여요. 그죠? 여기 들고 올라가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장대음봉의 장대양봉 그리고 도치 쉽게 안 밀리죠? 밑으로 쳐주면 나중에 다시 주가 매수할 용의도 있습니다. 일부 물량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탄다면 시장상 조금 괜찮아진다면 아마 정거점 뚫을 시도 넣어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더 들고 갑니다. 셀트리언도 분봉으로 보면 자 22만원건대 던지자 그랬습니다. 22만원건대 던지자 그러고 푹 빠졌다가 잠깐 올라간 척하다가 밑으로 훅 빠졌어요. 21만원건 정도 오면 관심있다 했고 장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신 없었으니까 그냥 패스했다가 21만 2천원건 정도에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위로 지금 우리 배당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시동을 걸었으니까 막판에 조금 주춤해가지고 빠졌는데 여기 20만 5천원건 정도만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 매수물량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진단물량 정도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20만 5천원건 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시도 나오면 추가 매수할 것이고요. 힘없이 무너지면 또 물량 축소해야 되겠죠. 자 왓솔도 5G 공방이 상당히 심한데 오늘은 좀 낙폭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만큼 빠졌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61 여긴 지지하려는 의지가 보이거든 아래골이 막 달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한번 해주고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충분히 또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한 권역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일단 GIP는 여기를 좀 탄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일단 스트레이도 좀 밀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일부 물량 들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아질 때 순환하면서 한번 들어온다면 적당히 이건 청산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위닉스를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넣어야 되겠는데 드디어 기다리는 권역이 왔거든요. 사넣었어요. 여기 사넣습니다. 드디어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요. 시장이 1.2% 빠지는 거에 비하면 양호해요. 양호 비교적 그죠? 왈솔이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가 먹은 거 토해내서 좀 쏙이 쓰리는데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남북경협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 늑대 양치기 소년 같아요. 불났다 불났기는 아 짜증나요. 그죠? 오늘 현대경협 선언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정석대로 할 겁니다. 남북경협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우상량 돌아서기 전에는 안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이전에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잘 끊어먹고 다시 조금 더 추가했다가 먹은 거 좀 토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정석적인 매매 위주로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면 사고 싶은 종목들 많이 있고 지금 최근에 종목을 제가 많이 걸고루 사놨습니다. 그죠? 골고루 사는 만큼 골고루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적절히 적절히 대응하면서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주력은 현재 위에 있는 여기 종목들이죠. 이 세 종목이 좀 주력이 신세계 유한양의 일진다이아가 좀 주력이 나머지는 내려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테마성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 권역으로 테마 한 번씩 쑥쑥쑥쑥 돌아 나올 때 적절하게 홀딩하든지 아니면 비중점 축소하면서 압축하든지 하겠습니다. 종목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주시고요. 참 그래도 무던하게 계시니까 끈끈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시장이 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좀 잘나고 이러면 참 좋을텐데 시장 안 좋은데 수익 나는 사람 있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면 수익 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아주 초단타 말고는 그냥 데이트레이딩으로 오전에 샀다 오에 팔았다 이 정도 아니면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죠? 혼자 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또 방송도 하는 입장에서 그죠? 아침에 사와있는데 방송을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방송 못 듣고 계신 분들은 방송 들으면서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어저께 팔았죠? 이러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며칠 정도 끌고 가는 스윙으로 해야 같이 좀 방송 듣고 참고하시는 분들도 또 좀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아 이 쿵짝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그죠? 너무 쿵짝이 안 맞고 너무 쿵짝이 안 맞고 아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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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보다 훨씬 짜증나게 굽어요. 지금 훨씬 짜증나게 굽니다. 여러분들 아마 늦게 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지금 장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무료방에도 보면 맨날 수익 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세연님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하루 손실 날까 말까 거의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대단히 뿌듯 합니다. 성장 행기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방송 듣고 하시니까 발전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종목 상담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섹터가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 군인데 삼성전자 또 프로수권 으로 쪼그릇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판단 해보기에 삼성전자 하이니스 여기 있는 전기전자 물량을 기관외국인이 막 주고받으면서 지금 막 공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매수 매도가 막 왔다갔다 하면서 또 선물 동반 해서 그러면서 막판에 막 손박김 나오고 하는 건 이러나 아마 전기전자 쪽으로 크게 물량 서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서로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휴비츠를 종가에 살포시 담았대. 팍 담지는 않았고 이거 휴비스 이거 포장지 휴비츠 맞니 아니면 휴비스 이거 맞니 휴비츠 도 있네 참 이름도 헷갈리게 이거 살포시 담았다고 정훈아 이거 살포시 담았다고 이거 내한테서 무슨 소리 나올 것 같애 아이고 잘했다 할 것 같애 아니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애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떨 것 잘한 것 같다 1번 딴 거 다 접어두고 이거 하나만 보고 별로인 것 같다 2번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남겨보십시오 까는 거 아니고 안과 의료기기 안과 진단기기 휴비츠 이거 장대음봉을 꼬꾸라지 이걸 왜 살포시 담았는데 분봉 뭐 좋을 것 별로 없는데 3 힐링이 모르겠다 이거죠 3번은 아 아 아는데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정훈이 마음 다칠까봐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거죠 안 누른 사람들이 그거 한거지 정훈아 왜 샀는데 난 잘 좀 뭐 별론데 그래도 좀 좀 하잖아 응 정훈아 마음 다칠까봐 예 저 배려 정훈 이거 빠질 가능성 훨씬 높다 이평선 20일 120일 아 240일 다 깨는 장대음봉이 말로 살포시 담았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갈 확률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여기가 치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치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셀트리온을 21만원권 내 관심이 있는데 정훈이가 물어봤잖아 21만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봐라 했잖아 근데 채팅방 다 날려줬지 차라리 셀트리온 사야지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아니라 여기 딱 두개 놔두고 딱 보면 되지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되는거지 이거는 별로 별로야 진짜로 이거는 별로야 나같으면 이거 사겠다 이거 이거 사라 했잖아 응? 왜? 밑에 만약에 쳐져도 여기 20일 60일에 취직권이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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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취직권이 존재하고 이 정권을 강하게 뚫었어 이렇게 강하게 뚫고 조정은 스무스하게 받고 팍 다시 강하게 갔으니까 조건에 맞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분봉으로 보면 여기 비교적 안깨려고 노력 많이 하는거 봤어 주가를 안쳐지고 위로 자꾸 안정적으로 바치잖아 21만원권 정도 들어갈만한 자리라고 이야기도 했고 이거는 살만한데 그 대신에 여기 20만원 5천원 깨지면 던진다고 했고 그치? 7천원 정도 빠지면 3%밖에 더 빠지는 거냐 응? 3.5% 손절 3.5% 손절은 할만한 거지 이거는 모양이 훨씬 안 좋아 그래도 여기 양봉 윗꼬리 좀 달았습니다만 양봉이라도 좀 보이지 수도 한다는 거잖아 강하게 갔다가 조정도 좀 봤는데 한 번 수도 했으니 조금 이거 다 몰빵되는 거 아니지? 약간 쳐져도 여기서 반등하는 거 또 보이면 조금 더 추가 그럼 평균 단가 낮아오고 위로 반등 강하게 나오면 성공 올라탈라 할 때 한 번 더 실어주고 물량 적당히 만들어 가면 되는데 한 번 더 실었는데 밑으로 깨진다? 물량 축소 물량 축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은봉을 때리고 꼽히면 그 다음날 은봉 빠지는 게 훨씬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딱 보여줄게요 여기 은봉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자 정훈 1대1 1대1 교섭 교섭이 아니라 교섭 경상도가 돼가지고 은봉 떨어지니까 그 다음 뭐라고? 도치 달았습니다 은봉 또 은봉 뭐? 또 은봉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은봉은 뭐라고요? 매수가보다 종가가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데 이제 종가가 빠져서 끝났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매도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뭡니까? 팔라는 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졌거든요 그럼 누가 이겼다고? 매도세가 이겼으니까 빠진 게 당연한 겁니다 빠져요 똑같이 매도세가 이겼잖아 빠진 게 당연하다니까 하나 잘못 사가지고 정원이 지금 신나게 혼나고 있어 그거 다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볼까? 이제 돌아서니까 이제 아 상승 전환하는가? 이제 멈추는가? 그 다음 가도 여기 저항이 오는 거거든 저항이 있는 거거든 여기서 저항해서 대법 밀리잖아 이게 정석이야 정석 그러면 이평선 지지할 거 여기 밑에 하나 있긴 한데 뭘 보고 들어갔을까? 요거 보고 들어갔을까? 그러면 하나를 놓친 거지 하나를 봤다면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아주 큰 걸 놓쳤어 여기 지지권이라고 아마 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 장대양봉을 띄웠던 자리고 여기가 좀 지지되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두 개 이상 더 있잖아 여기 장대양봉 깨진 거 안 좋고 이평선 다 깬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는 그것을 일단 배제해야지 안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자 그럼 양봉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교적 양봉람이야 그 다음날 양봉랍니다 양봉으로 뚫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평선 돌파했죠 그냥 막 지나간 것 가지고 하는 듯 해도 이렇게 다 이론을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면 여기 이평선도 다 돌파했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양봉 지나간 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래요 양봉 뒀지 괜찮아 또 양봉 이게 현대차하고 똑같잖아 현대차하고 현대차하고 다른 거 있는 거 한번 볼래요 현대차하고 왔다니까 우리가 좀 빨리 솔라당 팔아먹어서 그렇지 우린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양봉 뚫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어 약간 주춤했는데 지켜내요 괜찮아 눌림목 그 다음 어 양봉을 계속 버티네 그 다음 올라갑니다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양봉이 자꾸 나온 양봉이 그 다음 이 양봉은 뭡니까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잖아요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어 그러면 이길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긴 놈이 사는 놈이 이겼는데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간다니까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채팅방에 14만원에 샀다는 분 계시잖아 그거 잘했다 그렇니까 제가 채팅에 야 12만 5천원 사야 되는데 14만원 사면 어떡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빠지잖아 빠지잖아 꼭대기 던져야 될 자리에서 사버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니까 오늘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던져지면 이제 못 버티거든요 왜 14만원에 만원 빠지면 몇 프로입니까 쟤 빠지는 거잖아요 7% 빠진 겁니까 7% 정도 빠진 거네 손절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20일 지지 돼가지고 양봉 서면서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그런 이상한 징크스가 되는 것도 매수 타이밍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9,720원 깨지면 바로 던진다 종가에 살포시 담았다 했지 그러니까 종가매매의 기본을 완전 어겠어 종가매매는 그 다음날 올라갈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아까 그럼 은봉이 올라갈 확률이 높냐 양봉이 올라갈 확률이 높냐 양봉이거든 이렇게 대박 빠지면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종가매매의 가장 기본 원칙을 어겼어 일단 자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지 뭐 다른 분도 상담할 거 있으면 올려보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잘 안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이거 이거 고수닥이잖아 고수닥 1.2% 막 개 박살나는데 오늘 이거 뭐 사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가능하면 다 관망하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신규매수 오늘 하는 날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셀트리오는 워낙 그 뭡니까 배당받은 분도 있으니까 살짝 들어가라고 조금만 더 가자고 한 거지 그죠 어차피 뭐 보너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짝 물량 한번 실어보는 거지 많이 말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를 잘 버티내기 때문에 시장이 또 다음주는 좀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짝 한번 승부 걸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시장이 매수 매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닥터케이 주식 아 투자 5개명 ggs하고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는 뭘 살래 할 때 뭘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코스피 사야 된다 1번 아니야 코스닥이야 2번 눌러보십시오 자 15분 보고 계신데 다 눌러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산다면 꼭 사야 된다면 코스피를 사야 된다 1번 아니야 코스닥을 사야 돼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오늘 코스피를 사는게 그래도 낫거든요 왜 코스닥은 60일까지 깨는 장대연봉으로 그냥 스트레트로 밀리면서 1.2% 빠지고 기관외공인 쌍크림에도 넣은 상황이고 그래도 코스피는 60일 깨졌습니다만 아래 꼴이 달면서 그래도 조금 그죠 이거 도치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도치는 도치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는게 도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지만 방향 전환에서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해도 해야 돼요 셀트리온은 뭡니까 코스피입니다 정훈이 휴비칭 뭐지 코스닥 그러니까 잘못됐어 대전제가 잘못된 거야 코스닥은 오늘 접근하는게 아니야 오늘은 왜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없이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승이다 시장판단은 잘못된거지 코스닥은 오늘 개 무너지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되는거지 물론 코스피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둘중에 해야 된다면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하는게 낫다는거지 그렇게 확률을 더 높여야 되는겁니다 저가 셀트리온 들어가라는 지점은 여기 있는 그래도 조금 돌아서는거 보고 들어가라 한거에요 마구잡이 들어가라 한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기준은 있었어요 뭐 다시 밀려서 그렇지 사자마자 코스 셀트리온도 조금 꿈틀 그렸어요 오늘 요기는 사가지고 그래도 좀 가려고 폼 잡다가 막 밀려서 그렇지 자 그런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씩 잘 몰랐던거는 채워나가고 하면 되겠죠 잠깐 미쳤었나 봐요 잠깐만 그것도 샀다 뭘 그것도 사 아 셀트리온도 샀다고 아 셀트리온도 샀다고 아 그래 그럼 됐지 뭐 16님 차트 보면서 다른 차트가 아직 안보인다구요 자꾸 보다보면 보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보다보면 보입니다 자꾸 보는데 어떻게 봐야될까요 많이 봐야되요 시간만 많이 지난다고 여러분들 주식 15년 됐는데요 뭐 20년 됐는데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쭉 안오면 아무짝이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이 소용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쭉쭉쭉쭉쭉 누적되는 경험치가 있어야 그게 발전이 있는거지 삼성 SDI 이런거 잘 안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입평선을 다 깔아놓잖아 정훈아 이거 진짜 팁중에 팁이야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이게 진짜 팁이야 이거 안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 입평선 몇개있어 얼스나 밑에 다 받쳐놨다니까 안약 넣으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눈이 상쾌해지면서 자 다음에 만나면 안약을 하나씩 선물해드릴게요 안약하고 딸랑이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저렴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선물 머리 나쁜거 아니에요 좀 더 집중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있죠 지금 직장인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댓글 맨날 남기잖아 열심히 하면서 댓글 쿨에 남기려 해도 정훈이 댓글 안남기지 쩝됐다 다 기억하고 있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럼 자꾸자꾸 횟수가 늘어나면 이제 핵인사에서 점점점 옆으로 이제 비껴나는거지 나의 관심사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SDI 하나 펴놨는데 이거 별거 아닌거 같죠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지점을 좋아할겁니다 이런 지점 어떤 지점 이야 이런거 쌍바닥 치는거 아니에요 안좋아요 이거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개꼬꼬라지이면 끝장나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뭐 그런게 있는가 이렇게 돌려내고 돌려내고 딱 밑으로 쳐져도 이 지지권이 있잖아요 돌려낸다는게 중요해요 하락추세를 돌려낸다는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온거 야 너무 높게 주고 사는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더 갑니다 이중바닥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깨지는거 이런거 있어요 이런거 끝장납니다 이런거 여기서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이중바닥 맞죠 근데 이런거 하지마라 그랬어 올라갈수도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쳐질때 안 던지면 끝장난다 했습니다 42만원이었어요 얼마까지 빠진줄 알아요 쭉 빠져요 22만원 20만원 빠졌어요 20만원 반토막 나간겁니다 반토막 그죠 올라와서 그렇지 그죠 자 까는거 아닙니다 방송 안들어고 계시는데 롯데쇼핑 안봤어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이거 갑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질문도 했고 이거 어떠냐고 손실구간이네 이거 잘 던졌는가 모르겠다 그죠 이거 어떤가요 별론데요 오늘 샀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조심해야 돼요 비리비리 그나마 다행이네요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대박 야 안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밑으로 박살나잖아 이게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그죠 수익 나설 때 못 끊었으면 이거 손절이에요 손절 그죠 지금이라 손절하면 다행인데 밑으로 푹푹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시라 정훈아 하지마 오른쪽 올라간거만 해 오른쪽 올라가는거만 내 맹세꼬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뭐 맹세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이거 뭐 방송 계속 들었던 분들은 이거 안좋다 이런거 다 이야기 다 들었잖아 좋습니까 어디 이마트 한번 볼까요 힌마트도 별로걸 이마트 질문 같이 했거든 까는거 아니다 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뭐 좋냐고 이거 뭐 올라갔습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 우하향 이거 바닥에서 끝내주고 갈거 같죠 못간다니까 아직까지 못가요 언제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 같은 종목이라도 돌았을때 이럴때 해야 된다니까 이럴때 아까 이야기한거 뭐 틀린거 있습니까 여기만 딱 봐도 이게 돌파할때 여기가 매수타이밍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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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별거 아닌거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걸 안지켜요 사람들이 그죠 바닥에서 끝내주게 먹는 환상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자 이마트 여기서 먹어서면 끝내죽겠지 그거 욕심 버리라 이겁니다 그죠 돌아설지 빠질지 아까처럼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럼 여기서 빠질지 어떻게 하냐 빠져도 지지할 권력 버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 이게 훨씬 좋지 밑으로 꼬까라질 땐 아무것도 없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현대차 다시 볼까요 현대차 언제 해라고 여기서 해라 하잖아 뭐 틀린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갔지만 이거는 박스콘 하단 매매 여기 인건에 충분히 올라갔고 여기서 박스콘 매매 그죠 뭐 매매가 하나뿐이겠습니까 닥터케이가 좀 잔재주 부렸어요 이거는 현대건설 아 현대차는 여기서 딱 사면 된다잖아 근데 여기서 사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박박 기고 있을 때 사도 안 되고 고점에 사도 안 되고 상승 초입 못 샀다면 눌림목 줄 때 사야 된다고요 이게 매수의 가장 매수의 가장 첫번째 주식상품 탈출 팁 1 대전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사는거 우량한 주식을 잡지 말고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도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될겁니다 이런거 넣어놓은지 안 넣어놓은지만 딱 보고 그런거 넣어놓은거만 딱 사면 돼요 진잡니다 에이씨 그런게 몇개나 되니까 천지입니다 그죠 그런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좋은거구요 이거 카카오 딱 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돌파했다 아닙니까 그전에 뭐 좋다고 그러던가요 카카오 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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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 우와 대박 나르고 나니까 좋다그러냐 하락추세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쓸눌려주면 10만 천원권정도 눌려주면 이제 관심있다구요 뭐 틀렸어요 하락추세 돌려내고 여기서 꼭대기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안그러지 않습니까 눌려주면 기다리면 들어간다 그럽니다 뭐처럼 위닉스처럼 잘갔죠 여기 꼭대기에서 사는게 아니라 적당하니 눌려주고 여기서 슬뽑은거 나오지 않습니까 61 지지되고 여기 비보나치 628 618 조정지점이거든요 볼래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자 틀린거 같습니까 618 조정지점이고 61 지지권이 여기고 샀어요 그래도 꿈틀거려요 알라고 폼잡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성공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쵸 벌써 오늘 몇개 가르쳐준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상승초기에 잡았다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겁니다 여기 여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공기청정 대세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생각없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개 물리는거 아닙니까 30% 물렸네 33,000원에 들어가가지고 산사람이 있으니까 고려가 됐을거 아닙니까 여기 산사람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아직도 안팔았으면 그죠 만원 빠졌어요 30% 빠졌습니다 여기서 살아가 정석이에요 정석 그죠 자 오늘은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오늘 남겨야 되겠습니다 풀무원 샀다 그랬지 11만원인가 아 요거 맞추면 머리 좋은건데 11만원 아니구나 아 11만원 11만원 샀지 야 머리 안 보지도 않고 11만원 맞췄어 맞지 하하 와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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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야 근데 오늘 던졌어야 일부 던졌어야 되는데 오늘 일부 던졌어야 된다고 여기 여기서 확 밀리는 권력이 와서 밀리고 있는거 보이잖아 너가 여기서 22만원 정도에서 일부 던졌다 베리굿이야 좀 오 살아있네 정훈 야 이런건 잘하면서 아까 그 왜 이상한거 확 빠지는 그래 지금 오락가락하는거야 이제 정훈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완전 성장을 못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돼 댓글 안보이면 혼난다 살아있네 어 다 던졌으면 또 안 살아있다 다 던졌으면 안돼 한 3분의 1은 들고 있어야 돼 정확히 12에 던졌어 그래 잘했네 그렇게 하는거야 왜 앞전에 정고점 권력이 밀리는 자리에 와가 밀린다는거는 부담스러운 권력이라는거거든 저번에 분석할때도 아마 그래 했을걸 여기 인근 오면 밀리는거 보면 던져야 된다 잘가면 홀딩 일단 잘갔어 잘갔어 홀딩했다 밀리는거 보고 밀리면 차익시원해 나와야 된다 아마 이런 분석을 했을거야 다 던졌다 그럼 됐어 시장도 시원찮은데 오늘은 용서해줄게 원래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밀리면 이거 던진거 나 잘못된거 아니야 9%가다가 지금 종가 3%네 잘했어 잘했어 살짝 밀려야지 개 밀리면 다 던지도 상관없어 시장도 안좋게 잘했네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한다 한번 팔았다고 끝나냐 NO 적당히 밀려가지고 또 11만원 보다는 좀 올라갈거야 왜 2평선이 올라올거거든 21평선 딱 올라오고 11만원 2천원권 정도 오면 함 더 사 또 사줘 그리고 올라가잖아 12만원권 가 또 팔아먹어 사고팔고 해 사고팔고 당분간 아마 여기 박스권 놀거야 20일 깨지면 손절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 고건 잘했네 아까 그거는 욕심 좀 부렸어 욕심 그래 요렇게 할 줄 안다는걸 저번에 내가 봤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보고 휴비츠 보고 되게 놀랬어 우와 조금 할라고 하는거 같던데 왜 저런걸 샀지 이런 생각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 더 해 장모님 하는 노래방 가도 자꾸 노래 부르고 하지 말고 하하하하 아 웃겨 야 정훈아 형이 머리 좀 좋지 11만원 산거 대부분 맞춰버리고 주가도 안보고 야 뭐 오래 나 이야기했냐 그지 야 살아있어 진짜 괜히 혼자 업돼가지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재밌고 신나게 살아야죠 어저께 뻗었어요 제가 방송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띵하고 너무 몸에 안좋아서 그냥 뻗었습니다 근데 몸 아프다 하긴 좀 그렇구요 그래서 막 일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 오늘 하잖아요 그죠 날짜는 좀 아니더라도 어저께 진짜 많이 잤어요 좀 근데 중간중간에 깼어요 계속 그 국회에서 희한한 짓 하는거 보고 뭐 진짜 신물이 넘어오는데요 그죠 누워는 있었는데 가수면 상태지 계속 귀로는 뭘 듣고 뭐 자꾸 체크하고 했는데 하루 쉬니까 조금 낫긴 나아요 오늘 방송 끝나면 또 내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요일날 또 자 우리 또 결전의 날입니다 갔다 와야되고 술 먹은것도 토해내고 수익도 토해내고 요새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 일진다이야 내하고 안맞는거 같아 안만 봐도 자기하고 안맞는거 있어요 와 짜증나 이거 위로 한번 딱 가주도 되는모냥이거든 그러면서 양봉 하나 박아주면서 4만원껏까지 가면 한 20%씩 챙기고 이러면서 야 왠타이야 we always love you 하면서 막 좋아해야되는데 이 밑으로 그대로 다 토해냈어 아 짜증나 진짜 띄엄띄엄 자 그런것도 있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것도 있고 스트레이트로 한 3시간이상 잡은적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아 계속 깨고 아 진짜 짜증나는거에요 이런게 여기서 여기까지 10% 먹었거든 중간에 탔사랑은 좀 다른데 이것도 저번에도 먹다가 토해냈잖아 토해내고 손절하고 나왔잖아 이거 다시 들어가 잘 먹었는데 와 이런 GDP가 빠꾸 성장하니까 우리 종목도 빠꾸 수익에서 빠꾸하고요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이거 진짜 농담도 안나오고 이거 허탈해가지고요 진짜 오늘 한방에 4% 밀린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던지기도 뭐해요 이게 아휴 희망바라기님 일진다약 갖고있어요 요새 최근에 우리 무료방에 제가 초대를 많이 해가지고 희망바라기님도 우리 그거잖아 회원 맞잖아 이제는 그죠 아 그래서 참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맞네 그죠 아 근데 이번에 어 조금 버티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예감이 그렇게 잘 안틀리거든요 모양이 되게 안좋긴 안좋아요 밑으로 출렁할수도 있는데 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진짜 더 단타로 막 해야될 것인지 그쵸 아니면 조금 버틸자리에서 버텨볼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운이 안맞으니까 좀 짜증나는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탄거 얼마좋아요 8% 4%인가 12% 아닙니까 대박 이틀만에 아 여기까지 버틸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거에요 던지기 너무 아까운거에요 이거는 그죠 물론 챙겨먹는 차원이면 상관없는데 챙겨먹고 뭐 다시 더 가고 해도 나쁘진 않는데 아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작살나는 종목 잘 없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보면 대웅제하기도 보면 결국은 위에 가있거든요 옛날에 이거 매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손절도 하고 이렇게 나온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만히 냅뒀으면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런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손절도 하고 막 하는건데 지나가서 쭉 보면 위에 있는게 많아요 아닌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닥터케이가 어 환수님 반갑습니다 닥터케이가 이야기한 종목은 조금 지나면 회복 태어난 경우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거 뭡니까 고려형 같은 경우도 우리 참 라이딩이 잘 진행하는가 모르겠다만 라이딩아 방송 들으면 한번씩 들어와 들을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적당히 하다가 그죠 결국은 위로 가거든요 그죠 참 이틀처럼 쳐졌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그렇지 그죠 음 흘링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진 안 들어갔잖아 힐링님은 마지막에 들어갔나 힐링님 혼자 거의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먹었던 거 어 토해내고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들어갔잖아 지금 알겠어요 조만간 들어오십시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대작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회비 50만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닥터케이지는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그죠 여기서 3분 끝까지 끌고 가랬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약간 처질때 20만 8천원 일대 던졌고요 세상에 6천만원 먹었어요 6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인정샷 3억질러 6천만원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 분이 뭐 까는 거 아닙니다 유료회비 50만원 맞아요 투자할만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물어보고 싶은 거 실컷 물어보고 참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죠 우리 힐링님한테도 20만 8천원 더 갔거든 힐링님이 던지라 그럽니까 던지지마 언제 던지라 그랬습니까 22만원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지지마라 그랬습니다 22만원에 딱 던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던지고 나니까 살짝 빠지다가 올라가는 척하대요 그죠 그 다음에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죠 틀렸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반나절 반나절 지금 올라가다 그 다음부터 퍼펙트입니다 반나절 반나절 지금 올라가다 그 다음에 쭉 빠진다고요 다시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 그랬어요 21만 2천원권 왜 오늘 장이 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돌아서는 거 보고 돌아서는 거 보고 잘 버텨내는 거 보고 지지권이다 싶어서 일부 물량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배당 받았거든요 우리 힐링님하고 레이아님하고 배당 받은 사람도 좀 있어요 사라 그랬습니다 처지면 더 살 거예요 20만 5천원 까지 처져도 좀 더 살 거고요 더 처지면 물량 축소 할 겁니다 야씨 금방 사고 난 다음에 빠진다고 축소해 해야 됩니다 다시 올라타죠 다시 사놨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매매거든요 자 조만간에 들어오십시오 힐링님 안 들어갔다구요 아하하 아 저거 저거 일진다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일진다에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구구는 셀트리온 사라 하니까 어 예 하고 좋아했잖아요 엄청 많이 배당 내주 많이 받았네요 그래도 내주면 돈백만 아닙니까 거의 백만 조금 안됩니다만 그쵸 자 내주가 나중에 어 몇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저 닥터케이이가 이제 새로운 옛날에는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 주는 닥터케이이가 책임진다 였으면 이제 제목도 바꿔야 되겠어요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밑으로 다 꼬꼬라 다 꼬꼬라 졌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안해요 던져야 된다고 난리 칩니다 이거 하락 추세입니다 다 붙었어요 이 평선 밑으로 확산될 겁니다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락 추세니까 밑으로 꼬꼬라져야 확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되도 안해 훅 빠졌어요 이만큼 그죠 이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이거 봤습니까 확산된다 그랬어요 박살났어요 내가 가슴 아픈데 우리 채팅방에 있잖아요 다 던졌습니다 다 던졌어요 이제 시장 좋아지면 할 겁니다 했는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누구라고 말 안합니다 맨아 맨아 다음에 한번 내로와라 얼굴 한번 보자 응 너를 수제자로 삼아야 되겠는데 니가 수락하면 수제자 내가 한다 응 넌 단타에 그만큼 재능이 있고 응 야 지우야 잘 지내냐 야 보고싶다 야 응 우리 대표선수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봐야되겠어 응 대표선수로 지목되고 나면 너한테 이득되면 되지 손해되겠냐 하하하하 물론 꼭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공통점도 있잖아 락크잖아 우리는 응 셀티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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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만원 안 깰 것 같죠 안 깰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는데 깰 수도 있는데 깰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팅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변곡 구간이에요 변곡 구간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수도 밴 거거든요 약간 더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처질 때는 추가 매수도 할 겁니다 20일 6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단탄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는 위에 120일 권역인 21만 2천원권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사라 소리 안 할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안 처지면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여기 저항권이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오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띄우죠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장을 돌파했거든요 여기가 탄탄한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살만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면 물량의 한 방에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돈 전부 다 사면 되겠습니까 노 일부 물량 들어가고 처지면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올라가면 어 땡큐 재수를 할 뻔했네 그건 재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평선 지지권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 매수입니다 처지면 조금 축소 물량 축소 그렇죠 더 많이 처지면 다 던지고 나와 물량 없죠 나중에 다시 반등 이렇게 돌아내는 반등한 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수익을 내고 줄였다면 다음 물량 실을 때 100주로 매도했다면 110주 사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량 늘리기 작전할 거예요 그래 맨 한번 와라 로켓돌 예이야 힐링님 가슴 아픔 알아요 27만원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사가지고 나중에 그죠 머리 좋지 진짜 얼마나 샀는지도 다 기억해 한명 한명 다 기억해 거의 힐링님 가슴 아픈만큼 나중에 분명히 성숙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맨 이를 옆에 딱 앉혀놓고 크루도일로 다이다이 까자 해가지고 진정한 성자를 한번 가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서열을 정리하고 해야 되겠어 아 좀 잘해 어 매니 어 하하 야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남들도 뭐 인정하겠지만 맨날 먹어 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너가 너만의 기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추워 왜 추운가 하면 선풍기 틀어 났었거든요 껐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 뭐 그래도 그래도 꾸준하게 음 관심있게 채팅방 참여해주니까 나도 고맙다 야 최근에 손한 사람 많이 있어요 뜨뜻 뜨뜻 미지근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닥터 케이가 싫다면 나가십시오 싫으면 나가세요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유령도 아니고 그냥 발만 얹혀놓은 겁니까 걸쳐놓은 겁니까 정말 싫습니다 그죠 싫어요 하루에 인사 한번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꼭 아침에 그냥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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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그냥 아침에 못했으면 점심때 맞지 마세요 그 인사 한마디 아닙니까 저녁이면 아 오늘도 수고해 수고하셨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이거 한마디 그게 뭐가 그래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뗐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아니면 제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있는가 몰라 그러니까 제 손으로 보내긴 싫어요 지금 현재 그죠 보내고 난 다음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죠 그래도 처음엔 다 팬이고 방송 좋아서 다 오셨던 분들인데 제 손으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시간 해버렸네 자 오늘은 셀트리온 가지고 방송 많이 했습니다 어 자 마무리하면서 셀트리온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 그래 셀트리온이라는 제목을 확실하게 제가 걸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자 여러분들 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지나가서가 아니라 셀트리온을 사야 될 때가 어느 부위인가 하면요 할 수 있는 권력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 권력때는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권력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이런 부위겠죠 상승처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리목 주는 이런 부위 돌파하는 부위 그죠 여기 돌파 부위 이런 데가 다 매매 타이밍입니다 이런 데가 말로만 하냐 밤에 실전 매매한 거 보셨던 분들 다 봤을 겁니다 이런 데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다면 이제 이격이 큰 상황에서 20일도 휘청하면서 깨지기 시작하죠 근데 한번 강하게 왔기 때문에 리바운드 나옵니다 리바운드 나온다는 게 이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위를 닥터케이가 여기 방송 근처 가면 있습니다 여기 근처가 보세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 근처가 보세요 여기가 깨지면 25만원 옵니다 그랬어요 25만원 딱 왔고요 여기 오면 저 같으면 사면 30만원 가는 거 보여 드립니다 30만원 왔습니다 거기가 여기 권력이 왜 아주 강하게 갔기 때문에 한번 쳐줘도 리바운드가 나오는 권력이에요 리바운드가 그쵸 근데 오히려 더 치우고 하고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와 강하네 그러나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지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우상향 하면 계속 괜찮게 매매할 수 있는데 20일이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깨지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 막 전환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인근 가면 두 달 동안 노래 부릅니다 28만원 정황입니다 28만원 여기를 27만원 28만원 정황입니다 여기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막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두 달 왔어 두 달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이제 막 산다고 난리칩니다 사고 막 그래요 자 길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여기서 던져라 그럽니다 30만원에서 날짜 다 찾아가 보세요 지수 시총 3위 그때 3위였습니다 3위 종목이 8일씩 오르고 가면 오른폭도 제프 돼요 10매프로 오르면 조정 한 4일 받는게 나쁘지 않다 조정 받는 권력이다 31만원 여기 정고점 권력이니까 던지십시오 적당히 쳐지면 후르고 난 다음에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권력에서 그렇게 물론 사고 팔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조심해라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20만원 깨지면 안된다고 노래 불러요 깨지면서 17만 8천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는 어 반등수술하네요 강하게 반등 적절하게 조정 강하게 반등 가면 양호입니다 양호한 양호한 시나리오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하니까 관심 가지는 겁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대박 띄우죠 이제 관심 가지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 샀으면 좋지 않느냐 노 라고 했어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했습니다 눌림목 눌림목 왔잖아 240일 아 120일 눌림목 왔죠 밑에 60일 20일 다 맞춰놨잖아 여기 사고 한 번 더 쳐줘도 사고하면 분할 매수하면 별 문제 없어요 더 쳐지면 실패 실패하면 손절 그죠 100% 성공할 수 없어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왜 아까는 저항 역할 하던 여기가 이 다 저항 역할 하던게 이제 뭐로 바뀐다 여기가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여기가 다 단탄하게 여기 오면 자꾸 이제 반등하려고 폼 잡을 겁니다 여기 오면 그게 주가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오는 탁트케이가 이제 물량 늘리기 대작전 이제 시작한다 관심있으면 같이 동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요렇게 생겨먹은게 뭐라구요 자 힐링님 자 털려도 괜찮아 힐링님 털려도 괜찮아 오늘 본거 중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뭐라구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겨보십시오 그 퀴즈 내고 마무리합니다 힐링님 못 맞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내보세요 답을 적어보십시오 뭐 현대차도 맞긴 맞는데 현대차도 맞긴 맞는데 SDI가 맞아요 현대차는 여기까지는 안왔잖아 그치 SDI가 비교적 그런거 같아 지금 저는 딱 보기에 이제 눈에 그렇게 딱 들어왔거든 그죠 맞잖아 이렇게 봐봐 조금 다른데 강하게 돌파 위에 눌리목 딱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강하게 반등했고 옆으로 적절하게 눌려줬고 강하게 가고 눌리목 주는 구간 아닙니까 현대차보다는 뭐 제가 바라는 답은 그거였어요 강하게 가고 적당히 눌리고 다시 강하게 눌리고 다시 갈 만하군요 SDI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맞추면 상관 하이뉴스는 아니지 별로 아닌거 같은데 하이뉴스 아 전대차? 아유 재밌게 해 봤습니다 재밌게 하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했는데요 음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힘든 구간에 여러분들 고생 많았구요 한 주간 고생 많았으니까 아 오늘은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내시든지 아니면 아 가볍게 아 좀 힐링 하시구요 주말 간에 아 가정이 있어서 또 뭐 가족들하고 평소에 시간 많이 못 보내니까 좀 보내시고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이 주식시장 진짜 만만치 않다는거 요새 많이 느낄거에요 아 진짜 만만한 곳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겁니다 이럴때 언제?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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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다고 느꼈을겁니다 그죠? 그 생각을 그리고 까불었던 공부도 하지 않고 까불었던 그 사람들 다 죽이는게 그 이유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럴때 박살나거든요 다 틀리고 나옵니다 끝장납니다 그냥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길 버텨냈어요 일단은 버텨냈습니다 그냥 버틴게 아니라 막 따불내면서 버텨냈어요 자 여기 구간 진짜 진검 카드결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진검 승부 구간입니다 진검 승부 구간이고 준비된 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 많고 충분히 여러가지 위험사항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 견뎌내지 않으면 털리기 십상이고 많이 힘들어요 자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드리고 싶구요 여러분들 성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습니다 뭐 유료방 뿐만 아니라 무료방에도 도움되도록 노력할테니깐요 아 그렇게 얄팍한 사람 아닙니다 2년 이상 3년째 무료방 하고 있어요 유료방도 한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방송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구요 일렬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십시오 도움 많이 될겁니다 자 구독 안으로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방송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슈퍼챗 기능도 있으니까 공식 후원하시려면 슈퍼챗도 가능하구요 광고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깐 주말간에 공부좀 해보십시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 눈딱 암 닥터케이오 암 닥터케이오 암 닥터케이오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about to see, everybody about to see ya